일본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의 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3월 29일부터 현재 3월 30일 새벽 2시까지 6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 영향을 준 지진으로 보여지는 것은 3월 13일 나가노현 남부와 하루 뒤인 3월 14일 후쿠이현의 지진입니다. 3월 13일과 14일의 지진 이후 인근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3월 14일 후쿠이현 지진 1시간 뒤에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20일에도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서 2번 연속의 지진 발생 그 후 3월 24일에 이번에도 나가노현에서 이번에는 중부에서 선발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 9시간 후에 오후 1시 5분에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서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25일, 29일과 30일에 지진이 발생 중이며 어제 29일부터는 연속 무려 6번의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에 지진의 심각성은 최근 후지산의 북쪽인 일본 군마현과 나가노현의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7일 전인 3월 23일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경계 레벨이 높아졌으며 이 아사마산은 작년 9월 12일에도 화산성 지진이 82회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산학자들에 의하면 또한 비정상적인 산체 팽창도 밝혀졌습니다. 분화구 바로 아랫부분까지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면서 산의 전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쿠이현과 나가노현의 지진이 지진의 발생 패턴을 보면 이시가와현의 영향을 주고 있음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과거 4년 전부터 제가 후쿠이현의 강진에 대한 영상은 자주 올렸었고 후쿠이현의 중요성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이현 오바마씨의 우구안구에서 3미터 길이의 대왕오징어가 최근 출현하였으며 동일 본대 지진 당시에도 역시 심해어인 산갈치가 포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재앙의 전조였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또한 후쿠이현과 나가노현 주변의 화산들 그리고 하코네 화산 주변의 화산성 지진들은 후지산의 화산성 지진 증가와 연관된 적이 많았었다는 것도 후지산에 혹시라도 최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에 하나의 시선보다는 그 주변과 숲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후지산과 도쿄에서 대지진과 폭발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 밑에 마그마와 도쿄 밑에 활단층이 갑자기 폭발할 경우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즈제도 하치조지만 화산을 거쳐서 이즈제도 이즈오시마와 시즈오 카연의 수루가만 그리고 사가미, 트루프 등을 자극을 준 후에 도쿄와 후지산이 폭발하거나 지금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과 마찬가지로 후쿠이현과 나가노현의 화산과 지진의 연속성이 위쪽 이시가와 현 군발 지진과 밑에 지역의 후쿠시마와 도쿄에 영향을 주며 치바현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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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